말레이시아 블랑카위 구룽라야 골프클럽은 미국의 골프코스 디자이너 맥스 웩슬러가 디자인한 곳으로 18올 6974야드이며 예전 고무농장이었던 언덕 위에 조성된 곳입니다. 말레이시아 아마추어 골프 토너먼트를 여러차례 개최한 곳이며 코스가 완만하고 페어웨이가 넓어 시원한 느낌과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랑카위는 골프 인구가 적어 황제 골프라 불릴만큼 여유있는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개의 벙커 15개의 해저드가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 잘못하면 스코어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친절하십니다. 이쪽이 나인으로 보겠습니다. 2M9로 보겠습니다. 2M9로 보겠습니다. 맥스 웬필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맥스 웬필트장에 보겠습니다. 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가장 특징은 황제골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크게 시간에 구입하지 않고 있어도 한 팀 정말 많은 팀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구요. 네 가까이서 이제 여전을 보겠습니다. 2M9로 보겠습니다. 2M9로 보겠습니다. 2M9로 보겠습니다. 2M9로 보겠습니다. 지금WAN1端이 지나 불편함이랑 2M4로 보겠습니다. 3M3로 보겠습니다. 3M5로 보겠습니다. 그린의 잔디 상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흰색은 프로, 흰색은 시작입니다. 흰색은 시작입니다. 흰색은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클럽하우스로 만난 코스였고요. 클럽하우스로 돌아갑니다. 상당히 큽니다. 클럽하우스가 보시죠? 거의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크고요.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골프를 하시기에는 아마추어분들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 말고 ELS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연습을 하시고 조국골프장에서 치시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클럽하우스 정경입니다. 닥틴 곳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를 시키면요.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점심을 즐길 수 있으며 가격은 약 1,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맥주는 한 캔에 약 1,500원 정도입니다. 편안하고 저렴한 황제 골프를 원하신다면 말레이시아 랑카이 골프장을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